그게 아니라 여기 조합하고 시공사 이런 사람들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랬더니 다 이제 조기 투자비가 늘어난다. 지난번에 지고 지으면 건물 외단열 같은 경우에 너무 돈이 많이 든다. 그다음에 뭐 이런 굉장히 반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설득시키고 아주 핵심적인 외단열 부분에서는 권장사함 이런 걸 두면서 이게 인간아파트니까 우리 공공에서 짓는 거면 예산을 주자면 되는데 인간아파트니까 건축허가나 이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조건을 내돌고 이제 이런 걸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해서 조합관계자 격려시공자 의견 수렴을 해가지고 10개의 우수사항으로 돼있던 것을 권장사항으로 조정하면서 조정하면서 2010년도 2월 달에 저희는 지난번 공공사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이제 80점이 나와야 총 이게 의무 권장, 의무 권장 중 있잖아요. 이 사항 중에는 점수를 매겨서 총 120점 중에 80점 이상이 돼야 과연 사업 시 인간을 내준다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친환경 아파트를 짓게 하고요. 이것은 이제 거기에 적용되는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기술을 좀 너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그때 2010년도부터 준비한 것을 최근에 이제 6개월 동안 준비한 그리고 CI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강동구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 그래서 이로움 이렇게 CI를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가 완성이 되면 이걸 정문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리고 곳곳에다가 이런 CI를 사용을 해서 우리 아파트는 저에너지 친환경 공동주택이다.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체 제간축 추진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9개 단지 인증서를 교문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환경적인 부분이고요. 이 시간이 너무 커서 이거는 그냥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강동구 전략의 두 번째 자족기능 강화 부분 이 지도에서 다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강1지구, 1지구, 2지구가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됐습니다. 이 국민임대주택단지로 개발된 여기에 첨단업무단지라고 하는 자족용지를 약 5만 평방미터 정도로 확보를 해서 여기에 10개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삼성엔지니어링 본사를 유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작년 4월 달에 이미 입출을 했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국민임대주택단지의 자족용지를 확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중편에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서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라고 하는 것을 국책사업인데, 지식경제에서 추진한 국책사업인데 약 200여개의 엔지니어링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인데 우리 박 시장님께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하나의 특혜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것은 우리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의왕과 천시와 경합을 거려서 우리가 유치한 것인데 상당히 좀 우리 논리를 갖춰서 계속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아니 현 정부가 아니죠. 엔비정부 때 한 개 보금자리주택 아니겠어요. 국민임대주택사업이 법이 보금자리주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덕강일 보금자가 세 군데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노랗게 진앙이 계신데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우리 구가 처음에는 반대를 하고 시위를 하고 굉장히 했죠. 그런 다음에 과천하고 같이 했는데 과천은 여인국 시장께서 내무부 관료 출신이시고 하다 보니까 또 과천에 있는 정부청사들이 다 세종시나 연대로 가고 도시공동화 현상이 생기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보금자리를 아 그럼 보금자리가 들어오면 인구가 늘어나겠구나 해서 거의 보금자리를 배치를 하다시피 한 거예요. 근데 과천시민들 특히 거기도 재건축 단지가 많은데 재건축 시장의 악화를 우려한 주민들이 그 시장의 방침에 반발을 해가지고 주민소환 투표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사실 우리 구도 비슷한 여건이었지만 제 입장에서는 이 강일지구가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대단히 주택단지가 만세대 같은 주택단지가 되어 있는데 또 이렇게 보금자리를 하면 전체가 이게 말하자면 임대주택단지가 되는 거 아니냐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시계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하람미사보금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길 하나 사이에 놓고 딱 붙어버린 거예요. 이걸 도시의 연담화라고 하는데 이건 도시민으로서는 쾌적한 환경에서 잘 권리가 있는 건데 도시계획을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그 세계방발을 했던 건데 워낙 정부 국제사업을 하는 걸 막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세 개를 통합해서 하나의 단지로 만들어달라. 그러면 이제 160만 대배가 넘습니다. 60만 제곱매가 넘는데 100만이 넘으면 왕영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하철 보호선을 연장을 해라니까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 조건은 집만 짓지 말고 집을 대폭 줄여라. 이게 그래서 12300에서 1513으로 줄어들었는데요. 대폭 줄이고 업무 단지를 해달라. 그래서 이 고등 업무 단지를 아주 큰 규모로 얻어낼 수가 있었죠.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요구 조건이었고 음식물 폐기물 시설을 지하에 해달라. 생활지역 시설을 해달라. 뭐 이런 조건까지 해서 국토의 항구가 거의 수용을 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업무 복합 상업단지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국토의 조성개혁을 특별개혁구역으로 정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지하철 보호선 연장이 여기까지 지금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강인통과에 더 욕하지만 한정류 조건만 더 이어달라. 서울시에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보금자리 주택도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로 만들어달라. 그런 건의들을 했는데 제일 우리 구에서 제일 역전적으로 건의한 게 뭐냐면 도시농업을 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이 시외곽에 있는 그런 농지를 활용한 텃밭은 뭐 많이 있다. 더 바람직한 것은 아파트 주변에 농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 텃밭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용이 되어 가지고요. 지금 SH공사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컨셉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박은순 시장님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시잖아요. 아주 주도적으로 나오고 계시고 그래서 이 마이클 시티 팜시티 북시티라고 하는 개념을 두어갔어요.